총 65회 강화 오늘을 위해 한국에서 고강도 훈련을 마친 병만족장 웬만한 기술을 쉽게 하는데요 심지어 아이언맨처럼 앞으로 쏘기까지? 하지만 이번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전 바로 추상 랜딩을 해야 합니다 아이언맨 야하 아아아아 아아 일단 밑에 집을 하겠습니다 아하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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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얼마나 많으십니까? 다행이다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성공할 겁니다. 저 officials, 저희 비행기. 비행기 비행기 시도가 봐 빨리 그치워줍니다 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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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병만이 형! 병만이 형! 와 다리 보이는 거 같아 저기에 축구가서 바로 위로 가가지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지금 저 높이 떨어지는 거 아니죠? 아니 훨씬 더 와 병만이 형 지금 표정이 보인다 막 어린애처럼 설레하는 거 지금 다들 아까보다 말수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실감이 딱 되는 거야 감독님 저기 가운데 저게 병 마냥 떨어지는 포인트예요? 네 보시면 저기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예요? 우리 수중팀이 부위를 가지고 일단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기가 포인트구나 저쪽으로 치고 나와 스프가 보이나 어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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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가락 내 손가락 봐봐 뒤에서 오오오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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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구름이 하얀색 구름이 있는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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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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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엄청 높다 엄청 높아 지금 다시 또 없어졌어 올라갔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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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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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위쪽쪽 어휴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 우리 다같이 화이팅 한 번 외쳐줄까요? 시시시작 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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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고치 김양반 화이팅 예 화이팅 예 화이팅 이렇게 그렇게 지킨보를 nerve 중 지금 저희 격말 족장님 저기 고도가 6,900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gt aquarium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65번 강화를 했지만 수상 랜딩도 해봤지만 여기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올라가는 내내 긴장을 했어요